4대 교회를 우리 예수님이 불꽃같은 눈으로 볼 때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행위를 내가 다 아는 돈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명목산 그리스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하기를 원전한 행위를 찾을 수가 없다 지금 행함을 얘기하고 있죠 주님이신 기회는 있습니다 회귀하라 깨어나지 않으면 도적같이 임해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여기서 4대 교회의 성도가 몇 명인지 알지 못하지만 흰옷을 더럽히지 않고 끄끗하게 보존하는 사람은 불과 몇 명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정말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다 흰옷 다 준비하셨습니까 입고 계십니까 우리 안대국성들 다 100% 천국에 입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중요한 메시지는 첫째로 흰옷 입은 자가 천국에 가는데 작다는 것이고 그러면 오늘 중요한 것이 그러면 뭘 어떻게 한 것이 흰옷을 입고 사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서 애복을 입지 않았을 때 마튬 22장에 애복을 입지 않았을 때에 애 입지 않았느냐 유구무녀 늘 바깥 어두운 데 내가 쫓아라 그랬죠 청암을 반사한 마트 태감을 입은 사람 적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애복이 있어야죠 애복 오늘 흰옷을 얘기하고 있어요 흰옷이 개시옥 7장 13절에 어떻게 입는 것인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공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때 내가 내 주에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래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십자가 피에 씻어서 시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우디아키아 교회는 현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미지근에서 입에서 토해버린다는 심판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개시옥 3장 13절에 말하기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옷이 없어요 라우디아키아가 사서 입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캐나다 유명한 목사님은 자기 교인이 2만 명인데 흰옷 입은 사람 200명이라는 얘기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데 이제 천국에 입성 못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불모 지옥 가는 것인데 우리가 좀 심각하게 들어야 할 설교지 않습니까? 누가 보면 13장이 그랬어요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주여 구원을 자가 적습니까? 그때 저에게 이러시되 좋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러느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중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들으며 주여 열을 서서 하면 제가 대답하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하누 아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이게 성찬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제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나 행악한 자라 떠나가라 행악한 자 마트북 7장에 불법 행악한 자라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행악한 자 불법은 뭘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말씀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다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어요 핵심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첫째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중생해야 돼요 이거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바꿔진가 일단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다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사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 되어요 혹시 하나님의 자녀라더라도 육신이 약해서 넘어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 영이 있기 때문에 뭔가 탄식을 합니다 불편해요 회개하고 살아야 맘 편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우리 지킬 수 없는 것을 빨리 항복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십자가 피 바뀌었구나 하고 보혈의 국로를 의지하고 주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 아니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겁니다 로마서 8장 사제 말하기를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자, 율법을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뭐라고요? 영을 쫓아 행하는 성령으로 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 성경과 말씀드리겠어요 마태 보장이씨 말하기를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는 너의 의가 석인과 바리세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이거든요 자, 여기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런데 뭘 하겠어요? 너의 의가 그 당시 석인과는 지금 뭐냐면 성경을 필사한 사람 쓴 사람들이고 바리세인은 철저히 율법을 지킨 사람들인데 그들은 이 말씀을 보면 총 못 갔어요 지금 그렇다면 그보다 더 나은 의라가 그렇다면 누가 천국할 수 있을까? 누가 천국하겠어요? 이렇게 되어버린다면 또 이 말씀을 해석을 잘못하면 큰일 났네 그래서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고 애쓰고 힘쓴는데 사실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켜요 그 여기서 지금 주님이 말하는 핵심의 의도는 어디가 있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율법주의로 떠돌아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 우리 노력으로는 율법을 못 지키는 것이구나 아 내 안에 죄성 육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 노력으로 힘쓰고 예수에서 말씀을 지킬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구나 십자가의 피가 어찌 그리 귀하고 귀한지 말로 할 수 없어요 그 보혈로 내가 구원하덕구나 날마다 내가 내 자신 보더라도 죄성 육성이 꿈틀거리고 있는 걸 알거든요 혈균 나고 화가 나면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 그래 내가 어쩔 수 없네 그리고 결국은 율법을 못 지키는 내 모습을 보기 때문에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항복해요 항복하니까 십자가 피가 사랑이 되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진심으로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껍데기가 아니고 이걸 깨달으면 아 나는 스스로 도저히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한 건 알 만큼 주님의 피에 공동밖에 없구나 그 보혈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그 보혈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보혈 찬송을 부르더라도 보혈 찬송 부르면서도 그냥 주님 사랑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딴 생각하고 불러봐야 아무 능력이 없어요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그 보혈 흐른다는 그 찬송하면서 내 마음이 뭉클해지고 감사할 때 그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우리가 피 찬송도 좋지만 피 찬송하면서 주님 사랑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도 그게 성령도 없기 때문에 그 피의 능력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피의 공로를 알려면 내 스스로 말씀 못 지키는 한계적인 존재를 깨달을 때만이 주님을 다 앞에 갈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말 쓸 게 없지요 나라는 존재는 죄 덩어리인데 은혜로 시자가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걸 깨달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불편할까요 그분이 나를 구원 줬는데 그분의 은혜로 내가 자녀 됐는데 감사하고 기뻐서 행복해서 섬기게 돼 있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부담이 아니고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게 돼 있어요 이래서 이런 삶은 말씀대로 살게 되면 흰옷을 입게 되는데 흰옷이 입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고려의 3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와 함께 다시 살려심을 받았으면 이제 살아났죠 그 다음에 위에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에 것을 생각하고 땅에 것을 생각하지도 말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왜 위에 것을 찾게 됩니까 예수님 하나 보자 우편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 신분에 의해서 한나라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 소속의 신분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여기 걸 찾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땅에 있는 지체는 음란 악한 정욕 탐심 탐심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상숭배 돈이 황금이 우상숭배 되고 있어요 또 하나님마다 사랑하는 것 잘 시기고 남편이면 또 우상숭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속사람과 겉사람이 날마다 내면의 갈등과 고민감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0일에 말합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속사람은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불신자들은 영이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즐겁지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라져본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간져될까 그래서 탄식에서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간져될까 오늘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만이 해답인 것을 알게 되고 탄식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에 탄식이 있다는 것 뭘까 이거 하나님의 잔이란 증거가 있어요 불신자는 탄식도 안 합니다 탄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생명이었기 때문에 감각도 없고 죄의 감각도 없고 그냥 죽은 공인 흙탕물에 그냥 떠내려가고 이 세상 그대로 딸면서도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이 있다 내가 죄를 짓고도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서 회개하면서 머물을 지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죠 그래서 7장 25절에 우리 예수구서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밖에 예수님밖에 없어 감사 그러면서 내 자신이 마음을 하나의 법을 죄의 법을 섬긴다고 바울 같은 사람도 내 육신을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육신은 길들여질 수도 없고 그래서 처사 복종시킬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런 내면의 갈등감으로 해서 해답을 하나 나왔어요 그게 중요한 굿뉴스 그게 뭐냐면 바로 빅뉴스가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이 말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기서 해답이 나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으면 죄가 없어요 죄로 피 안에서 딱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 피해서 아버지 내가 다 샀습니다 다 그 안에 들어가면 돼요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은 법대로 해결했어요 이건 원칙대로 죄와 사망의 법을 붙잡고 있는 율법인데 이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영을 조차 행위하게 되면 성령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데 해방하였습니다 이미 해방 얻었어요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생명체 이름 기록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로마서가 바울서신의 최고의 서신이고 그 중에서 8장이 반지고 그 반지의 다이아가 1절 2절이에요 이런 반지의 다이아가 다이아몬드 빠지면 얼마나 보기 싫어요 핵심은 마치 7장까지는 막 힘들게 어렵게 산 고지로 올라가라고 하늘을 쓰고 오다가 고지에 딱 올라갔어요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다 이뤘다 청산했다 그 예수님 내가 모시고 나니까 이제 고지에 내려가는 것을 쉬워요 그 성령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인간의 힘으로 막 몸부림치어서 고지에 올라가게 해서 몸부림치어봐야 우리 힘으로는 안되는데 주님이 승리가 내 승리이고 주님의 부활에 내 부활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대로 내 마음도 살아 여기서 이제 많은 그리스에 넘어가는데 로마서 8장 13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육신들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이제 고지에 올라갔어도 잘 내려가야 돼요 성령이 다 내려가는 쉽습니다 영으로서 몸명시를 죽이면 살려니 영으로 인도한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다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피 찬성하고 성령 안에 있으면 이제 걱정은 없어요 근데 그걸 벗어나게 되면 내가 육신의 종로라고 세상 죄를 짓게 되면 생명체의 이름이 또 지워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고 성령 9가지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온가 갈라데오장식으로 말하기를 육체의 이름이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그게 뭡니까 첫째 음행이에요 더럽고 허색 무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시기와 분냄과 당기능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한 방탄과 고아가 갔던 것들이라 전에 너의 경쟁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옵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총 못간다는 얘기에요 육체의 열매를 이렇게 맺어버리게 되면 무서운 얘기에요 이번 여러분의 성명절대에 이방인에게 제사한 것은 귀신에게 간 것인데 우상숭배가 됩니다 제일 큰 죄가 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지만 그래도 과정의 화평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없이 고개 한번 숙이니까 전화 한번 하니까 이해해 주시죠 그게 될까요 용서할까요 마태미 10장 34이 말하기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냐 금을 주러 왔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비와 딸이 어미 며느리 서로 불안하고 사랑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사랑한 자도 내게 합당치 않냐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사랑한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합당치 않대요 합당치 않다는 것은 뭐에요 천국 가는 거 못 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 WCC는요 종교화의 일치라고 하고 하나 되자는 건데 불교 모실렘도 구원 있다고 하면서 손잡아 되겠습니까 하나도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야지 비진리와 하나 됐고 비과 등이 공존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와 벨리 하나 될 수 없는 것을 그래서 종교 다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의 성도들이 그 핍박당하고 순교당한 이유는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성기라고 하니까 우리는 로마 황제의 신으로 못 성깁니다 예수만 우리 신입니다 그래서 화양당하고 터부러 켜고 죽임당하고 그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문에 신옷을 입은 자는 누구냐면 5절의 말이기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신옷을 입을 것이오 육신의 소유과 성령의 소유에게 날마 싸우는데 내가 성령을 따라가서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가 신혼이 분하겠잖아요 생명척이 반드시 흐리지 않냐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에 시인하리라 생명척이 흐려진다는 것은 생명척이 기록에다가 흐려질 수 있다는 얘기죠 칼빈의 얘기가 견인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한 번 구원을 영원한 구원이다 칼빈 실수했어요 아니에요 생명척이 흐려볼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밭 교회는 휴거교회의 모형인데 뭐라고 하냐면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미안하게 하리니 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요 인내하고 참고 견뎌서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찌입니까 장차 온 세상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시험할 때라 땅에 있으면 덫이 딱 두면 그거 다 갇히듯이 땅에 빨리 올라간 것이 이제 공중에 올라가 그러면 되는데요 그 휴거가 되면 이기게 돼요 빌라밭 교회에서 휴거 보호형 교회입니다 내가 속기마르니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니 밀어날 빼앗지 못하게라 밀어날 가지고 또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끝까지 이 싸우는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지막 소망을 보니까 혼인잔치가 누가 들어가냐면 개시효 19장 보니까 7절에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해서 영광을 드렸어요 어린이 형 혼인기를 얻고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랬어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폿을 입게 하였어요 이 세마폿은 성도들이 옳은 행시로다 빛나고 깨끗한 흰옷은 뭐라고요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시로다 흰옷이에요 이 최하실 목사님 할렐루야지만 그 책의 오래된 내용 기억하고 있는데 그 개척 때 밤새 철야하고 낮에 전도당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뚝뚝뚝 있더라는 그 피를 받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있는데 한순간에 몸이 완전히 가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이 제일 좋은 옷을 입은 옷으로 바꿔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흰옷이 영적으로 보면 거룩인데 나의 원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지라 그래서 말씀과 기도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결국은 예수님의 심장을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 인내에 들어가게 만들고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데 그 전에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이 세상 모든 게 쓰레기 갖고 육신의 이것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리라 벤 후퍼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어머니의 실수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합니다 학교 가도 친구들이 사람 취급이지 않습니다 마을에서도 왕따 학교에서도 왕따 키도 작고 그리고 외소했어요 언제나 거두겠어요 친구들이 아빠 아빠 하면 아빠라고 자기는 한 번 더 불러본 적도 없고 부를 자도 없기 때문에 아빠라고 부른 사람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 훌륭한 목사님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도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교회 가서 한쪽에 업저에 있다가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목사님 나오기 전에 빨리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 아이가 혼자 그렇게 외롭게 거두고 쓸쓸하게 교회를 다니는데 한 번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고 깨닫고 은혜 받고 은혜 받으니까 눈물에 기도도 나오면서 하다 보니까 언제나 애베 끝나기 전에 바로 축도 마치하면 빨리 도망 나온 사람이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늦어버렸어요 사람들 우우고 나가니까 자기도 할 수 없이 그 틈에 끼어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목사님께 잡히게 됐어요 그래서 한 번 한 번 이렇게 압수를 하게 되는데 자기는 자기도 모르게 지금 늦어버렸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가둔 순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아 모르는 아니고 그래서 물습니다 허포홀를 보더니 가만히 있자 내가 누구 아들이지 아버지가 누구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 아이예요 거의 부끄러워서 숨어있는데 하필 목사님이 물어봐서 또 네 아버지가 누구지 물었어요 얼마나 얘가 홍당무하고 당황하겠어요 그 순간 쩔쩔매고 있으니까 그때 목사님이 빨리 누치 아이고 알겠다 너는 꼭 아버지 닮았구나 내가 네 아버지 잘 알지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너 하나님 닮았구나 넌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그때 그 아이가 바망쳤습니다 도망간 그 아이에게 목사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애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잊지 말아라 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돼 애야 넌 하나님의 아들 잊지 말라 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돼 극 소리가 들려있어 그러면서 그렇구나 깨달았어요 그래 이 아이가 이제 그래 내게도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되겠구나 마을의 왕따 학교의 왕따 고독왕 이 아이가 그때부터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의식을 갖게 되고 이제 자존감 회복됐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당당하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지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미국의 테넷이 주지사 한 주문 우리나라보다 큰 그런 데서 주지사 두 번이나 당선됐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확신 나는 거룩한 십자가 피해서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면 이 상과 타합하지 않고 깨끗하고 거룩한 신옷을 항상 보존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도 에루살렘 성은 천국의 수도입니다 물론 천국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기 때문인데 상징이 특히 표현을 안 드리지만 저는 생각할 때 삼천천 안에도 에루살렘 성이 있으니까 또 아마 더 좋은 다시 말하면 삼천에 에루살렘 성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요 어쨌든 그 안에 또 수도가 있다고 한다면 제일 가까운 것은 어쩌다 천국 보자는 에루살렘 성인 것을 확신해요 에루살렘 성이 최고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거기 들어갈 자가 누구냐면 괘씨룩 22장 14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이게 잘못 보면요 두루마리로 보면 두루마리 성경책으로 해석을 하면 아 성경 말씀을 쭉쭉 빨아먹는 사람인가 그게 두루마기더라고요 두루마기는 원어로 보니까 그러니까 제사장 옷이예요 우리가 두루마기 올립니다 두루마기 이 빤다는 것은 뭐냐면 빨랄 때 빤다는 뜻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흰옷을 제사장 옷을 입고 보기를 피로 빨아야 돼요 빠는 자가 보기인 나니 이런 저희가 생명남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의 에루살렘 성이거든요 누가 에루살렘 성이 들어가냐고요 제일 영광스러운 자리는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 거룩한 새옷을 신옷을 입은 자 애복을 입고 슈거된 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주님 사랑하시고 성령과 교제하시고 좁은 길 더 좁은 길을 하시오 십자가 지고 원수까지 더 사랑한다면 최고 영광이 되겠지요 보들 품고 인간의 힘은 안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육성 재생은 어찌할까요 날마다 그래서 십자가 피를 다 사랑하고 날마다 주님께 맡기고 성령의 의지에서 날마다 거룩한 신부로 단장해서 주님 오실 때 나팔 볼 때 들림 받는 복된의 되시기를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